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합의 해제 시 채무불이행 책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5월 7일이고 사건번호는 2017-22041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대여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상가 시행자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사업 인수 계약의 상대방인데 상가를 분양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시행을 해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업 계약을 넘겨줍니다. 넘겨주면서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붙은 거죠. 원고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들은 상가 분양사업을 했었습니다. 분양사업을 해가지고 건설사에다가 상가 공사를 도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원고 몇 명들이 2011년 8월 8일 날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31억 원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도급 계약도 인수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입금을 하죠. 그런데 한 석 달 있다가 원고들과 피고들이 합의로 사업 인수 계약을 해제를 합니다. 다시 피고들이 이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피고가 12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사업 인수 계약을 근거로 지분 이전 청구를 했는데 소재기를 했다가 폐소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사실인정은 합의해제로 나왔는데 원고는 합의해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업 인수 계약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남아있었으니 지분 이전을 달라고 했는데 전 소송에서 폐소를 한 겁니다. 그러게 되니까 원고가 이 계약금 3억 원 이거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걸 달라고 주장하는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제 원고는 사업 인수 합의해제로 계약금 3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합의해제를 하면서 원고 등이 사업 인수 계약을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 해서 합의해제가 됐는데 그러면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거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피구가 니네가 사업 인수 계약에 따라서 제대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해제가 됐고 그리고 손해배상 채권이 있고 그 손해배상 채권과 계약금을 상계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원심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업 인수 계약의 파괴에 대해서 원고가 책임이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다음에 계약금 3억을 대여금으로 주장했던 계약금 3억을 상계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나는 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했는데 대부분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계약에 합의해제되거나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채무 불이익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특별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한 합의가 있다라는 것은 그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원심과 피고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그 인수 계약상, 사업 인수 계약상에 잔금 지급 시까지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사업 인수 계약을 해지하고 원인 제공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이에 상관은 손해배상적으로 매매대금 10% 해약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 31억에 3억 그래서 계약금과 동일한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원심도 인정하고 피고도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조항을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잔금 지급 시까지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지하고 해약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약정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10%를 해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합의해제는 약정 해제가 아닙니다. 해제는 통상적으로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 그 다음에 합의해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법정 해제는 계약서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그걸 법정 해제라고 부르고 약정 해제는 계약서에 해제 조항을 만들어놓는 거 이거를 약정 해제라고 합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합의해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우리 그냥 계약 끝내자 라고 했을 때는 합의해제입니다. 그럴 때는 손해배달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이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항은 약정 해제 조항이기 때문에 합의해제 조항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자면 합의해제의 경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으로 확대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약정 해제 조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마디로 합의해제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당사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피고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걸 입증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원칙으로 돌아와서 합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결국 3억 원 돌려줘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계약과 3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합의해제가 아닌 약정 해제에 따른 10%는 받을 수 있지만 합의해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실무자의 입장에서 의뢰인한테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냐 할 때 약정 해제로 하는 것인지 합의해제로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합의해제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분명하게 같이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3억 원은 합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3억 원은 멀치한다. 이 조항을 반드시 넣고 합의를 해제를 해야지 그 조항이 없이 합의해제만 할 경우에는 이 사건처럼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은 꼭 기억해 주셨다가 합의해제의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이 판례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